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 밥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야채구이 인데요 땡스 기빙 데이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가 될 것 같아요 건강식 조리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재료들은 똑같이 안해도 되거든요 미국에는 얌이 많으니까요 얌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냥 한국 고구마도 괜찮고요 토란은 좀 손이 가려울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껍질을 벗기면 좋거든요 이 비트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 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가지 요리에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이에 넣으면 얼마나 이 비트가 달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들어가는 야채는 주로 뿌리 채소인 근처류를 준비했는데요 당근이랑 토란, 알감자, 고구마, 비터, 보라색 고구마, 마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단호박이랑 아스파르거스를 좀 준비했어요 자 이제 야채를 썰어보겠는데요 이런 쿠키시트가 하나 필요해요 보통 가정용 오븐에 가장 크게 나오는 쿠키시트인데요 이런 쿠키시트에 이런 모든 재료들을 썰어서 오븐에 구울 거예요 만약에 이런 페퍼 호일이 있으면 깔아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야채구이를 어떻게 하려냐면 먼저 이런 모든 야채들을 구운 다음에 올리브유랑 여러가지 시즈닝을 넣고 버무릴 거거든요 당근을 한 반 개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알감자도 한 14개를 준비했어요 알감자는 그냥 반으로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놔주시고요 고구마 저는 오늘 뿌리 식재료를 거의 다 가져왔거든요 비터랑 토랑까지 근데 이 재료들을 다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4가지 정도만 준비돼도 할 수 있거든요 퍼플 고구마 그리고 터랑 그리고 비터 그리고 마늘은 통째로 구기보다 한 3개 정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통째로 구기보다 한 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통째로 구기보다 한 3개 정도 되고요 두 번 정도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네 이 쿠키 시트는 보통 가정용 오븐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가득 채우면 되거든요 원 레이어로 그런 다음에 이 마늘을 위에다가 좀 솔솔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 마늘향이 야채에 배어들어서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위에다 솥을 뿌려주시고요 이제 400도에서 30분 정도 베이크 할 거거든요 네 400도로 예열해 놨는데요 넣도록 할게요 30분 베이크 하고요 마지막에 아스파라더스를 넣고는 한 7분 정도 더 베이크하면 되거든요 네 아스파라거스를 좀 썰어 놓도록 할게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뭐 안 넣어도 되는데 좀 그린색이 들어가면 좀 더 먹음직스럽고 네 한 30분을 구웠는데요 꺼내서 위에 아스파라거스를 좀 다시 넣도록 할게요 네 다 구웠는데요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다 구워졌네요 네 먼저 올리브유를 넣고 버무려 주셔야 돼요 올리브유로 코팅을 해야 마늘가루라든지 이런 시즈닝들이 이 구운 야채에 잘 붙어서 어우러지거든요 네 이런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면 우리가 이 좋은 올리브유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이롭거든요 이제 여러가지 시즈닝들을 넣어 볼 거예요 먼저 마늘가루를 좀 넣고요 마늘가루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안 시즈닝인데요 이런 요리에 이런 이탈리안 시즈닝을 넣으면 아주 풍미가 있죠 그리고 양파가루도 있으면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스모커드 파프리카 가루인데요 이것도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추가루도 조금 넣고요 뭐 재료가 다 없으면요 그냥 올리브유랑 후추 그리고 소금만 양념을 해도 그런대로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좀 넣도록 할게요 간이 돼야 되니까요 소금 여기에 들어가는 후추나 파프리카 가루 마늘가루 이런 시즈닝은요 여러분들 규호에 맞춰서 과감하시면 돼요 소금으로 값만 좀 잘 맞추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토란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네요 고급스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맛이 나네요 땡스기빙 디너 테이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건강식 조리법으로 이런 음식들을 해가 드신다면 너무너무 건강에 많은 유익을 얻으실 것 같아요 마늘향이 야채에 배었어요 얼마나 풍미가 있고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채구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의 건강식 조리법의 키포인트는 야채를 썰어서 오븐에 충분히 구운 다음에 이 올리브오일과 여러 가지 양념들을 넣고 버무린 거예요 주로 하는 야채구이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오일은 발현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구울 경우에 기름이 타서 산폐가 돼서 우리 몸에 그렇게 이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식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